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치판매 수수료 영원 마켓리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국고채 단순 매입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은도 그렇게 표현하고 국내 매체에서도 한국판 양적 완화라는 그런 설명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일단 돈은 많이 풀릴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경제나 증시에 어느 정도 부양 효과를 내릴 수 있을지 또 혹시나 걱정되는 부작용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또 최근 우리 시장의 주요 모멘텀이죠. 국제금융시장의 동향 그리고 또 시장의 큰 모멘텀인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는 어떠한지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고모님, 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2부 주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한은의 카드 한국판 양적 완화 효과는 유동성 시대 증시로 과연 어느 정도 그 유동성이 유입될 것인지 감산합의에 이룬 오펙 플러스 회의 유가 전쟁은 일단락 될 것인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이번에 남들 다 저렇게 금리 내려가지고 어지간하면 다 제로금리인데 우리는 왜 아직까지 금리나 카드는 애꼈다고 보십니까? 우리 뭐 3월 달에 빚컷 했잖아요. 그리고 뭐 양쪽 완화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효과들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뭐 이 조그만 팩트입니다만 지금 금통위원 4분 바꾸잖아요. 오늘 정도면 명단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옵니다. 20일까지가 임기거든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하마평이 안 오르시고? 없습니다. 저는 뭐 이쪽으로는 집에 가진 돈이 없어서 거기 들어가 가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쪽 완화 교과도 지켜봐야 되고 특히 지금 실물 경제가 얼마나 악화됐는지 지금 사실 코로나 영향이 완벽하게 들어간 수치, 지표들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냉겨놓은 것 같은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제 오늘 금통위 임시회의 의사록이 오늘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하면 더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두 분이 임시회에서 0.25 25bp의 인하를 주장을 했습니다. 소수 의견 나왔어요. 누군지는 아시죠? 조금은. 그래서 소수 의견이 나온 이유를 이제 밝힐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전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도 이제 양쪽 완화가 1차로 끝날 건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뭐 새로운 이런 양쪽 완화의 방향이 나왔을 때 그때 같이 그때 기준금리를 쳐줘야 효과가 두 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뭐 2008년하고 지금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사실 2008년하고 비교하는 것도 우리는 1920년의 대공황하고 비교하는 게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 데 더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은 금융계에서 움직여서 된 거고 1920년의 대공황은 이제 실물 경제에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지금 다 보시면 QE라고 우리가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 완화. 사실은 QQE라고 생각을 합니다.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질적인 양 완화까지. 그러니까 질적이냐라는 건 뭐 진짜로 필요한 곳에까지 쫙 들어가는. 꽂아주는. 네. 꽂아주는. 그래서 직접 매입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 이제는 한국은 QE보다는 QQE에 조금 더 방점을 두는구나. 사실 2008년도 쉽게 얘기하면요. 뭐 나쁜 뭐 담보 좋은 담보에서 섞어치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한 술 먹다가 입이 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번에도 사실 미국에서는 깜짝 놀랐죠. 당시에 문제가 됐던 건 3천억 달러 파생 상품뿐이 아닌데 그게 그냥 전 세계를 흔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들어간 부분인데 이번은 진짜 진단이 잘 돼야 됩니다. 진단을 잘해서 처방이 되는데 일단은 놀란 가슴. 섞어치개 먹다가 입이 대놓으니까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들어간 진짜 필요한 곳에 꽂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RP RP 했지 않습니까 박사님. 그게 RP가 환매 조건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일단 뭐의 약자입니까. 뭐 리퍼처스 뭐 어쩌고 저쩌고죠. 돼 있는데 오퍼레이션인데 이게 채권 맡기고 채권 맡기고 금융기관들이 네 현금 빌려서 대출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지금 효과가 있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RP는 그러면은 은행이나 증권사나 뭐 할 것 없이 전부 금융기관들이 들고 있는 그렇죠. 우량 증권을 담보로 주고 그럼 거기에다 주는데 벌써 뭐 증권사나 은행 금융권에서는 우량 증권 다 담보로 맺혀서 담보 여력이 없어요. 담보 여력이 없어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3월 20일 날 1조 RP 했고요. 3월 24일 날 2조 5천 RP 했는데요. 이게 뭐 그러고 나서 4월 1일인가 4월 3일인가 5조짜리 했는데 그때 3조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1번 더 이상 우량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증권들이 금융사회는 없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요. 그러면은 RP는 그렇게 해서 담보로 맺기고 금융기관들이 한은에서 돈 가져갔다가 뭐 일정 기간 끝나고 나면 또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려주고 그러니까 대출을 또 여기서도 은행에서 돈을 받아왔으면 그걸 또 이제 실제 심물경제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대출을 또 2차 대출을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심사를 까다롭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도는 거죠. 그다음에 이번에 RP 금리가 0.78이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0.03백개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효과가 있느냐 이런 등등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금리 인하도 같이 갈 수 없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고요. 현재 이제 수정경제 전망이 나와야 금리 인하는 얘기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유동성이라든가 신용경색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만 잘 돌아갔으면 하는데 지금 과연 현 우리 실물경제나 금융계에 유동성이 부족하냐 여기도 좀 퀘스천이 있어요. 이게 유동성 부족의 문제냐 네. 그러니까 아니 지금 달러도요. 통화수와프 1차 입찰 나갔을 때 120억불 나갔잖아요. 120억불 빌려가라 했는데 80억불 꽤 안 가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뭐 중앙기금 통해서 지금 뭐 첫 입찰 RP 첫 입찰할 때 5조 생각하고 이제 갔는데 캐피탈콜은 뭐 3조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등등에 그래서 물론 이게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AAA급 이상의 3연물 이상으로만 지금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뭐 조금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돈이 흘러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로 봐집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급한 상황이 아닌 거라고 판단을 해도 그러면은 박사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과연 그러면 조금 더 하다 보면 이제 이 의심에 좀 풀리겠는데 그러면은 RP하고는 분명 달라요. 국고직매입은. 그렇죠. 단순매입은. 바로 하늘에서 그걸 사주면서 돈 주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그야말로 새로운 돈이라 봐야 됩니까? 본원 통화 증가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건 뭐 광의 L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이번에 단순매입 채권이 좀 여러 가지로 확대됐다고 들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 먼저 아셔야 될 게 제가 이렇게 돈을 대처를 해주면 그걸 갖고 회사채하는 데 쓸 거 아닙니까? 주관사는 주관사는 어떤 입장이냐면요. 이 미 매각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인가 하나솔루션 했잖아요. 하나솔루션 지금 회사채 나왔는데 40%밖에 물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 그다음에 운영사는 지금 기존 보유하군 채권들을 헐값에 팔아서 비싸게 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사와 주관사가 지금 다 어려움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 그냥 돋는다고 지금 풀릴 일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지금 등급 등급분만 아니라 하나솔루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a인데 최근에 부정적인 그런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막혀서 과연 이것을 이러한 지금 과거의 선진국이라든지 지금 미국에서 쓰는 방법으로 해야 될지 이 부분에서는 좀 퀘스천이 있습니다. 미국에 쓰는 방법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뭐 중앙은에서 직접 매입을 해서 지금 주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처방이 분명히 좀 달라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 국채금리 자체도 지금 안정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회사채의 금리까지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서 거기다 어떤 자금의 루트를 만들어준 거 온강생심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조금 듣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건 지금 정책의 취지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금융기관들이 돈이 넉넉해지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그걸로 이렇게 실물 쪽에 돈 좀 대출 형식이 될 건 뭐가 될 건 풀으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걸로 주식사라는 얘기인가? 아니 대상이 지원이 우량 등급에만 집중돼 있다니까요. 우량 등급은 돈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우량 등급에서 불거질 수 있는 지금 돈 짜치는 애들한테 돈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우량에서 불거질 수 있는 금융경색에 대해서는 지금 뭐 극도로 운영사도 그렇고 주관사도 그렇고 뭐 금융권에서도 지금 극도로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부실나고 디폴트 나고 이러면 그때 가서 자기 책임 될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판단할 지표들이 아직 안 나왔어요. 자 3월 달에도 우리 수출 같은 거 보면요. 지금 3월 1일부터 20일까지는요. 10% 증가했어요. 지금 수출이. 그런데 그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불러지면서 나머지 10일간에 그걸 다 까먹는 거예요. 다 까먹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함부로 비우량 등급에는 지금 나갈 수 없는 부분. 그래서 이것들이 좀 풀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rp 지금 거기도 0.78 그 다음에 기준금리 0.75 이게 너무나 금리 차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 등등이 지금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해야 될 일 지금 처방을 굉장히 진단이죠. 진단을 굉장히 세밀하게 타겟을 정해서 가야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1997년도 외환위기 때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한 2주 전부터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보가 3월 달에 부도가 나오면서 시작했죠. 그런데 주산중공업이 주산건설로 인해서 지금 긴급히 자금이 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전화도 받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모습을 갖춰가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세밀한 이게 다른 형태로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 세밀한 지금 진단이 조금 더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풀리면 이게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 우리 증시로 좀 들어놔?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지금 증시는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고객액탁금의 17조 원이 증가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변동세 장장이었습니까? 그래서 증시의 복원력이 저도 이런 건 처음 봐요. 10% 빠졌다 다음날 10% 올린. 증시 복원력을 통해서 굉장히 지금 만끽하고 계시죠. 그런데 좋은 점은 신용은 줄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신용으로 새로 안 들었다면 지금 부동산에 있던 유동자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로 지금 보여지고요. 증시 안정자금이 지금 10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1조를 쌓고. 쌓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취재한 바로는 지금 1300, 1400, 1500대 지금 나머지 9조를 지금 넣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1840을 지금 넘었단 말이죠. 올라가는데 그렇게 내려올 때 들어오니까 사실 이끌고 나가는 것은 현재 개인들의 자금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증안품들은 지금 바로 계속 가동되는 게 아니고 장 빠지면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게 자기네들 계획입니다. 정확히 봐주시면 1조 7,600억인데 이번에 1조는 들어갔죠. 이번에 하는데 그런데 효과가 있다고는 평가를 해야 되는지만 나머지 9조가 그러면 때때로 들어오느냐? 절대 아닙니다. 1300, 1400, 1500에 지금 다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두셔서 지수가 밀려야? 네. 들어오는 거니까 보시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의 자금 유입은 부동산에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지금 정책도 정책도 팬데믹입니다. 보니까. 대유행이에요. 다들 뭐. 똑같이 해줘. 똑같이 하는데.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하기 좋은 말로 맨날 좀 상황 좋을 때야 듣기 좋은 말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이러면 구조조정은 물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구조정은 물 건너가죠. 그런데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PC경제라는 말이 새로 나왔어요.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우리 뭐 BC에서 비포 크라이스트가 아닌 비포 코로나인데 이제는 PC로 간다. 그렇다면 첫 번째 제일 눈에 띄는 거는 공유경제라는 얘기가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공유경제. 아니 남 쓰는 거 같이 쓰시겠어요 지금? 그래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지금 셧다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중교통이 완전히 죽었어요. 그렇다면 차후에 나오는 건 개인 모빌리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막 옆에 다가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지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세계화에 의한 컨테이너 경제는 이제 끝났습니다. 컨테이너 경제.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에 있었지만 이제 성곽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하니까 새로운 생태계가 지금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구축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마스크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데가 3M 아닙니까? 미국에서죠. 네. 미국 내 생산량이 딱 100만장입니다. 100만장.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갖고 오는 거 지금 못 갖고 오는 거예요. 음. 이번에 아주 크게 생태계에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 인근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지역화.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움직이는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완전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도 리쇼어링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이 지금 이제 숙제로 남아 있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거를 뭐 뛰어넘는 굉장히 크고 지속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존재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구조조정 자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택근무로 가면서 이 사실 노동개혁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노동개혁이요? 네. 뭐가 되냐면 재택근무를 하니까 시간제 근무가 아닙니다. 성과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들의 지금 변화가 아주 물밑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유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의외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코로나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치는 올라갔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PC 경제에서의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5G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어떤 이런 뭐 검역, 방역을 통해서 보실 때 얼마나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를 봐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뭐 외국에 있는 우리 지인들 전화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PC 경제도 한국이 끌어갈 것이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PC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포스트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 이후. 그러니 이게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좀 안정이 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시는구나. 저는 이제 이거는 진짜 비포 크라이스트, BC 기원전, 기원후가 되는 그러한 큰 변곡점에 우리가 서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 세계의 초인류 국가로 설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 경제 정책부터 다 한 번 바꾸는 이 모습에 전문가 집단의 이런 어떤 집단 지성을 날 수 있는 그런 회의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준비하겠죠. 저기도 그냥 월급 받는 분들은 아니니까. 유가. 유가요. 유가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제 뭐 트윗을 날리는 게 야 그게 뭐 천만이 아니고 이천만도 될 수 있을 거야. 그렇죠. 아니 지금 천만 배럴 뭐 천만도 아닌 저 멕시코가 틀어가지고 970만이라고 이제 보도되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맨날 그 안 지키던 러시아가 이번에는 지키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천만 갖고 지금 수요 감소 분야에 비하면은 택도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서 2천만. 아니 뭐 지난번에도 얼핏 그렇게 한 번 던지고 나서 저기 뭐 셀 쪽에 곡소리 날 때까지는 갈 것 같더니 치킨게임이 어느 정도 합의도 이뤄내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세긴 세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이 뭐 근거 있는 얘기인가요. 2천만. 그러면 2001년 닷컴 때 감산했어요. 크게 감산했죠. 2006년도에 아시아 경제위기 때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그리고 2016년도 미국 셀일가스의 이제 원유 생산 증가 때 감산을 크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2개월 후에 추가 감산을 다 했어요. 추가 감산은 원래 있었던 시나리엄인데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멕시코가 이제 진해 푸드옵션 때문에 이거 푸드옵션 그 뭐 포기하면 한 7조 정도가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푸드옵션이라 하신 거예요. 걔네는 이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푸드옵션을 사놨어요. 멕시코는. 그래서 요거는 얼음장 넣은 거예요. 지기는 안 하겠다고.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 진작에 이거 합의가 돼 있는데 러시아가 아 나 이거 어떻게 이거는 뭐 보존해줘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거기 가서 그랬죠. 야 그러면 35만 정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25만 할게 네가 10만만 해. 그러니까 멕시코 대통령이 그럼 오케이. 그래서 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늘어진 거고요. 그렇다면 2개월 후에 지금까지의 이런 굉장히 큰 규모의 대규모의 감산대는 2개월 후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해서는 970만이잖아요. 그다음에 770만 정도를 지금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후에 6월 달에 그렇게 나오고요. 내년도에 가면은 또 내년 1월 정도에는 한 550만 더 하는 걸로 일단 내용은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뭐 이 코로나 때문에 3천만 배럴이 지금 뭐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점이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감산을 하는데 저장고가 없어요. 아니 이거 석유는 그냥 이거 수도꼭지 잠글지 잠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모로코에 있는 천만 배를 상당해 이런 뭐 폐유전까지도 지금 저장고로 바꾸는 작업들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월말까지는 한 45불까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45불. 어디에? 그러니까 월말이 아니라 연말까지는. 연말까지. WTI 기준이신가요? 그렇죠. WTI죠. WTI가. 45불까지? 네. 그래서 지금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재고가 연말까지 가면 한 10억 배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떻게 45불까지 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유통이 안 되는 거니까요. 유통이 안 되는 부분들로 딱 잡아놓고 있고요. 이제 재고 문제가 여기는 한 번 더 터질 겁니다. 따라서 재고 문제에서는 목소리를 낼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죠? 트럼프. 내가 동참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쫙 있습니다. 역시 이 문제가 풀리려면 이제 수요만 살아나면 되거든요. 그런데 수요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5월 1일부터 경제 재개하겠다 지금 막 계속하는 얘기가 이러한 수요의 확대를 위한 지금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지금 두 개의 쉐일가스 업체가 파산 신청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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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지금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도 많이 손댄 종목인데. 네. 그래서 파산 신청했고 지금 33%에서 한 40% 정도가 이번에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위험에 닿을 것이라는 것이 내부 저거인데요. 자 트럼프 가 5월 1일 경제 재개 숨은 듯이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거의 5월 접어들면서 그냥 경제 재가동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근데 미국 대통령이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5월 1일이라고 날짜를 박아서 하면 뭔가 주머니 속에 자기가 꺼낼 무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쿠슈너 사위인 쿠슈너가 지금 뭐 oocc라고 합니다. 오프닝 아워 칸트리 카운슬. 그래서 국가재개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문우신도 거기 했고 전문가들이라든가 의사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한 방이 있습니다. 한 방이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백신이 나오는 거죠. 3월 16일 날 마더나하고 nih에서 백신에 대해서 45명 6주간 임상을 지금 실험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 는 분명히 5월 4월 말이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백신이라는 것은 지금 뭐 전 세계 가는 경기 부양책 보다 더 효과가 큰 것을 감지하고 있고요. 그러한 바탕으로 분명히 5월 1일 재개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파우치라고 코로나 TF 지금 거기서 무슨 소리 지금 24만 까지 가는데 지금 사망자에 대해서는 6만까지 지금 낮추는 부분들을 봤을 때 여기가 어떤 정보의 공유들이 되고 있고 분명히 백신 또는 치료제에 대한 획기적인 소식이 5월 전에는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한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는데 조심스러운 전망할 때 제가 틀려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박사님한테 한번 좀 딴지를 걸어봐야 되겠습니다. 워낙에 또 트럼프 좋아하시고 그쪽이 우호적이시니까 제가 알기로 그쪽은 잘 모르는 분야긴 합니다만 백신이라는 게 6주 정도의 임상으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질지 모르겠고 트럼프 대통령 초기의 반응이 그거 뭐 독감 비슷한 거야. 악수하고 손 씻으면 돼 했던 일 이게 요새 조금 문제 냈는데 뭐 그렇다 치고 믿어보죠 뭐. 네. 그러면 마무리 지금 이렇게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증시가 여기서 굳이 딱 막힐 이유가 없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주시는 조언이 있다면. 지금 개인 투자자분께서는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부동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갈 때 현상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한번 복귀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겠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월가 투자의 기재들도 지금 뭐 빵빵 낮아 빠지고 있거든요. 워너버핀 뭐 그 다음에 아시죠. 레이달리오. 레이달리오도 터졌더라고요. 20% 지금까지 뭐 맞는데요. 자 이럴 때 지금 변동장에서 지금 이게 수익률을 만끽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보다는 실물 경제가 본격화된 지표를 보시고 이제는 짧게 짧게 끊어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성공 수익률은 운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부터는 지표보고 가야 됩니다. 지표보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증시 대부분의 수익률 오시는 분도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더 경제 펀더멘탈 회사의 펀더멘탈 에 지금 주력을 하셔서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금 가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 재미를 보신 것이 낙폭 과대주 란 말입니다. 낙폭이 이때가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회사의 잠재력 은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낙폭 과대주에서 얻으신 수익률을 이제는 우량주로 좀 갈아타셔야 될 그런 시기적인 변환들을 분명히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휴 진짜 저는 뭐 1부 2부 할 것 없이 오늘은 진짜 숨가쁘게 막 넘어왔습니다. 뭐 여쭤보고 싶은 건 많고 말씀도 빨리 해주시고 이제 5월 전에 5월 1일 전에 백신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오프라인으로 번개로 밥 사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 전에 백신이 나오면은. 아니 결과가 나온다니까. 알겠습니다. 네. 항상 내기 좋아하시는 우리 최영학사님. 오늘도 재밌게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나름대로 또 인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마켓 리드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씨입니다.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